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보놀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직후 주먹을 불꾼진 장면이 담긴 티셔츠가 상품으로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. 중국 온라인몰 타오바오에는 지난 14일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해당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가 올라왔고 실제 2천 장 정도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였습니다. 또 다른 쇼핑몰 핀도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피격 직후 외쳤다는 싸워라가 인쇄된 검정색 티셔츠가 판매용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티셔츠들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쇼핑몰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였습니다.